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헌재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수한박 판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위장탈당이라던가 검수한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면서 15억 추가 주담대 금지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이런 판결을 하면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라던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작업을 해놓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 초중반에 문재인이 현재 헌재에 이러한 판을 깔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하게 일을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신기록을 써 내려갔는지 알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과거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86543이라는 이런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할 때 써내려간 신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헌법재판관을 가장 많이 임명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무려 8명을 임명을 했고 이와 같은 수치는 역대 최다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많이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때문에 취임한 지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무려 8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문재인이 8명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좌편향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냈고 당시에 문재인의 이러한 임명으로 인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무려 6명이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되었으며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전에는 진보가 4, 중도가 2, 보수가 3 정도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었지만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후에는 진보가 6, 중도가 2, 보수가 1이라는 전무후무한 좌측 깜빡이가 켜졌다라는 이러한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무게추가 좌측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군의 동성애 문제 처벌이라든가 사형제 폐지 판결이라든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했고 그것은 현실화가 되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좌측 진영의 편을 들고 있어가지고 현재 문재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깔아놓은 판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황인데요. 또 문재인이 이러한 판을 깔아대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신기록을 써 내려갔는데 문재인은 헌법재판관을 해외에서 무려 5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헌법재판관들을 최대한 빠르게 임명을 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5명이나 임명을 했고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들을 이렇게 전자결제까지 하면서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헌법재판관 몇 명이 며칠 공석으로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크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굳이 순방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전자결제를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언론의 눈을 피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하려고 했었던 헌법재판관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당시에 문재인이 임명하려고 했었던 인사들은 위장전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야가 극렬히 대치했고 이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표결조차도 무산이 되었으며 당시 이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9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3명이 임명조차 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4라는 숫자에 신기록도 써 내려갔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이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가지고 인사가 진행이 되었고 당시에 임명 강행이 되었던 이미선이라든가 문영배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겪었는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호재선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주식을 집중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며 실제로 이들 부부는 보유한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 원의 주식 중에서 이미선 재판관하고 그 남편이 각자 재판을 맡았던 기업하고 관계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될 만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쌩까고 이미선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석태라든가 이은혜 재판관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들은 김명수가 추천한 인사로서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었고 민변회장이라든가 참여연대 공동대표까지도 역임을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선 문제가 있었고 이은혜 재판관도 8차례 부동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도덕성 문제가 발목에 잡혔지만 문재인은 그대로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이라면 조국과 같이 무조건 눈감고 임명 강행을 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왜 당시에 문재인이 그렇게 무리하게 이들의 임명을 빠르게 강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패미 성향도 잘 보여주면서 신기록을 써 내려갔는데 문재인이 임명을 한 헌법재판관 중에서 3명이 여성이었고 헌법재판소 31년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이 여성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성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성비를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시나 단순히 성비보다는 실력이라든가 자격 유무가 더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의 여성 정책 때문에 무작정 헌법재판관조차도 성비를 맞추는 이런 임명을 강행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통 이렇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절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판을 깔기 위해서 무리한 임명을 강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신기록을 여러 개 써 내려갔는데 현재 헌재가 노골적으로 민주 진영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 문재인의 이러한 무리수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헌법재판관을 전원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균형 잡힌 이런 기관으로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